안녕하세요 지호 색종이 교실이 있는데 지호 친구 편입니다 이제 시작해볼까요? 먼저 네모를 접습니다 그 다음 다시 펴주시고요 그럼 네모를 웃음이 나와서 야 저 여기 저 친구가 저 친구가 아주 위험한 걸 하고 있네요 저 친구가 지금 두투베 메오롱을 하고 있네요 그 다음 반대쪽으로 가서 저 친구가 또 위험한 걸 하고 있네요 제가 말해줄게요 지호야 그렇게 위험한 걸 하면 안 된단다 이렇게 이렇게 접어주시고 이렇게 접어주시면 이런 모양이 되었죠 이렇게 내도 됩니다 그럼 도련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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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련버니로 만들겠습니다 도련버니 딱 선물로 완성 Um 아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